신선자로 반갑습니다. 10명의 포석들이 보여주는 눈보신 경기 실왕 리얼 아이언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행실리아 실왕님 같은 강아단이고요. 제 옆에는 아이언기 권희정 씨, 성진호의 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세왕입니다. 자 또 일주일에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대해 출전하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잘하죠. 일단은 피지컬도 제일 좋고 브론즈에 이미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월요일의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자세한 것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의 월요일 달림은 지난 결과 6전 3승 3패 50%의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랭크 브론즈 3 36점 상위 90% 준비된 예상 챔피언은 이블린, 조이, 진과 유미입니다. 너무 잘하죠. 상위 90% 보통 99%, 98% 이런 분들하고 방송을 하는데 90%는 너무 고수해요. 그렇죠. 90%면 왠지 조금 운만 없으면 내려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듯한 그런 티어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브론즈 3 36점, 아마도 저 정도면은 MMR이 정상적이면은 아마 아이언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뭔가 실험적인 챔피언으로 오기를 부리지 않는 이상은 잘하는 챔피언하면 아이언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달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챔피언이 올라운더네요. 정글, 미드, 원딜, 서포터까지. 와 정말. 탑은 이렇게 보면 진짜 탑은 엄청난 라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탑을 하면 돼요. 이기거나 지거나 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아래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림은 선수의 OPG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브론즈 3 40포인트. 최근 20전의 10승 8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블린이 0승 3패네요. 이블린이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인데. 아 이블린이 진짜 이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기적으로 해야 되고 내할 일만 해야 돼요. 이게 아군하고 호응을 맞추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근데 탑 차이가 진 탑인데. 브론즈. 아이온도 만나고 브론즈 3 4. 조합이 왜 이런가요? 여기는. 브론즈잖아요. 아래쪽 승리한 팀 조합이 너무. 이블린이 그래도 많이 죽었네요. 6킬을 하긴 했습니다만. 도벽 블라디의 나니 비즈리얼. 나니 비즈리얼. 아 이거는 이거는 수합을 못했네요. 그래서 망했는데. 아 그러네요. 블라디미르 왜 이렇게 잘했어? 블라디미르 에이스. 수합을 못했는데 블라디미르는 잘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퍼펙트한 게임도 있어요. 파이크.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리문 선수의 OPG 기록도 받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리문 선수의 실력이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래 피지컬이 좀 좋았어요. 원래 야오님이나 나미님에 비해서 달리문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좋았고. 원딜을 할 때 원딜을 좀 못하. 원딜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달리문 선수가 준비해온 원딜이 진인데. 사실 진은 초심자가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이 아무것도 안하기 좋은 챔피언이에요. 그냥 그... 원딜 조무사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하기 정말 좋은 챔피언이에요. 원티 진이. Q스킬로 이제 CS 먹는게도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재장전 타이밍을 잘 세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문 선수는 스킨이 나와서 그 챔피언을 한다고. 아 진이 뭐 프로젝트 스킨이라도 나왔나요? 진이 또 스킨이 되게 예쁘거든요. 스킨에 따라서 그 4타의 소리도 또 바뀌어서 그런 또 센스가 있습니다. 진이 W로 호응을 잘 해주고 4타 데미지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장전할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장전할 때 당황을 하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숙련력이 좀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장전하는 동안 사실은 뒤로 빼야지 되는데. 일단 여기 이 브론즈 아이언 구간은 일단은 말뚝딜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진이 장전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장전하는 동안 적 챔피언을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가게 되죠. 내가 몇 발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장전하는 동안에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사실 그 진의 그런 장전 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숙련이 좀 돼도 빈박한 상황에서는 힘든 부분이라. 근데 진성족이 되게 좋네요. 누군가요? 달리문 선수인가요? 어. 네. 진성족이 굉장히 좋네요. 어. MVP도 있고. 오. 그렇습니다. 탐식의 망치는 왜 가는 걸까요? 탐식의 망치. 불클을 가겠다는 거네요. 칠흑의 양날 도끼. 어. 진짜 안 어울리죠. 진이. 네. 칠흑의 양날 도끼는 때리면 때릴수록 방어를 깎는 방깍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흑의 양날 도끼를 진이 간다는 거는 레스토랑에 가서 청국장 주세요.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울리지 않는. 투포도 아니에요. 저 와서 넣은 거 보니까. 네. 약간 안 어울리는. 의미수적인 거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잘만 때리면 공격력은 붙어있습니다. 제가 AP템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는 감전진 뭐 산무대진 뭐 이런 것도 유행했었는데. 네. 기발진으로 가네요. 자 일단은 기발로. 네. 일단 진이 진 고수들을 보면 이속으로 엄청 강력한 데미지와 엄청 빠른 이속으로 사실은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은 꿈꾸다가 빠른 이속은 맛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커튼 콜만 뒤에서 까작까작 대는데 4타 맞아도 안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진의 모습입니다. 내가 꿈꾸는 모습은 한방 한방 크리티컬 터지면서 엄청 빠른 이동 속도로 막 휘젓고 다니는. 네. 이런 거를 꿈꾸지만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서 커튼 콜 다 맞혀도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보통의 진들이 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채팅창에서는 오늘 이렇게 머리를 자르셨냐고. 내가 머리 자른 거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네. 뒤머리나 신경 써. 아니 내가 뭐 이상하지도 않구만은 뭐 이상하다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깎은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저런 애들이 있어요. 네. 거울 좀 봐. 뭐라고 뭐라고 뭐 이상하진 않는데요. 뭐 이상해? 이 각도는 안 이상해요. 이 각도가 좀 이상합니다. 네. 뭐가 문제야? 본인 얼굴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선택 중이라고 합니다. 안 어울리게 최신 트렌드로 깎으셨다고. 최신 트렌드로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짧게 깎은 거야. 피우신아. 진짜 안 어울리게. 오늘 까칠하시대요. 아니 옆에서 계속 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1절만 하지. 저런 애들이 꼭 조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었게 들어요. 군대 갔다 왔냐 너? 군대 가면 너 힘들어 너 같은 애들. 1절만 하고 끝내는 거야. 보통. 저런 챔피언 선택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라인일지 기대가 되는데 또 정글이 불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글이 불린? 아 정글이 불린. 이번에 뭔가요? 아 미드 조이 강타. 하하. 강타 미드 조이. 네 자 챔피언 선택입니다. 블루팀 우르고 탑이고요. 정글 잭스 미드 강타 조이. 원딜과 서폿의 모르가나 블리츠 크랭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블리츠 크랭크 모를 가나. 야 이거 바텀도 어마어마한데요. 역시 이 브룬즈라고 하나 조합만 놓고 보면 대단한 곳이긴 해요. 아직까지. 이 조합은 LGK에서도 나올 수 있는 조합이에요. 아 지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레드팀은 탑의 다리우스. 정글 남머스 미드 사일러스 혹은 니코. 원딜 이즈리얼 서포터 사일러스 혹은 니콘데. 니코가 서포트인 것 같아요. 니코 서포트시죠. 왜냐면은 서포트이 정화를 들진 않아요. 아무리 아이언이고 브론즈라 하더라도 서포트이 정화를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가 조이니까 정화로 수면 쿨쿨 방울을 한번 풀어보겠다. 거기다가 나름대로 최신 트렌드 룸메아리가 싸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가성비를 키워보겠다. 뭐 이런 건데. 미드 강타를 할 줄 알까요? 이게 미드에서 강타를 든다면 정글 아이템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지 달림은 선수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담당 PD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미드 강타 조이를 보여주겠다며 의지를 붙여야 돼. 새벽 2시에 전화를 할 정도로. 원래 이제 새벽 2시가 인간이 가장 죄의식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이 가장 죄책감이 없어지는 그런 감성적인 시기.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오후 2시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일단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리츠 크랭크와 모르가나. 요즘에 SK보면 바텀에 별의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블리츠 크랭크와 모르가나. 이게 SK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모르가나가 라인 클리어 해주고 블리츠 크랭크가 라인 쭉쭉 늘면서 당겨주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 데프트가 몇 엄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조합이 지금 SK에서도 별의별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말 심해에서부터 이상한 조합이 고수로 넘어가서 연구가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심해에서 이거를 애들은 그냥 한 건데 될 것도 같은데 이러면서 연구가 돼서 천상계에서 쓰이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파랑 이즈도 하이티어에서 개발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론즈 실버에서 파랑 이즈를 쓰더라. 그런데 그럴싸하더라 해서 천상계 연구가 돼서 많이 쓰였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도 간간히 하나씩 있어요. 블리츠 모르가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레까와 선수의 공속 노틸러스도. 아 그렇죠. 마법사회의 최후를 가면서 공속까지 챙기는 이 노틸러스.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고레까와 선수가 먼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숙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숙련도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조이도 이 달리믄님이 조이가 그냥 나올 때부터 귀여워서 많이 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많이는 했습니다. 우르고테 다리우스. 둘 다 6만점 5만점. 쉽지 않습니다. 우르고시. 우르고시 쉽지가 않고 이 W가 주 딜인데 이 거의 맞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맞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대방 바텀은 이즈리얼과 니코고 아군 바텀 모르가나 블리츠예요. 확실히 좀 화제가 되는 이 두 바텀과의 대결입니다. 이게 블리츠한테 끌려가든 모르가나한테 속박이 걸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연계가 확정이라. 하나만 되면 나머지 하나가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확정이라서. 와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달림물 선수의 조이 숙련도도 나쁘지 않아요?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귀여워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숙련도가 아주 나쁜 건 아니라서 강타, 미드 강타. 룸메아리의 가격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룸덴하고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룸메아리가 너무 좋다. 빨리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드가 강타를 들으면서 선 룸메아리를 가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달림물 선수는 미드 강타의 콩콩입니다. 봉풀주가 아니네요. 아니 봉풀주 안 들어도 돼요. 봉풀주 들면 일단은 스킬을 계속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콩콩이로 들면 콩콩이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패시브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바텀 그러는데 모르가나와 블리츠 크랭크 둘 다 유성입니다. 음. 어. 공격적으로. 블리츠 크랭크가 유성을 어떻게 터뜨릴 수 있죠? 블리츠 크랭크가. 네. 어. 블리츠 크랭크가 궁극기를 쓰면. 아. 유성도 쫓아갑니다. 그렇군요. 가겠죠. 야. 그리고 그랩 땡겨와도 유성이. 그랩 땡겨와도 유성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진 않겠죠? 아 맞는 자리에 땡겨지니까 엉뚱한 데로 날아가겠죠. 딱 땡기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 유성 데미지를 오히려 피하게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되게. 네. 되게 효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냥 어퍼컷 정도 써야 되겠네요. 네네. 가서 어퍼컷. 걸어가서 어퍼컷. 자 사일러스 면.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사일러스가. 네. 약간 야수어 같은 친구거든요. 사일러스가. 자라는 좀만 숙련도가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데. 네. 또 숙련도가 없으면 별게 없어서. 그렇죠. 오. 땡겨오고. 그렇죠. 이게 유성이 저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네. 네. 쓸모가 없습니다. 유성으로부터. 유성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네. 네. 자 그래도 첫 번째 그랩은 성공했습니다. 기분 좋게. 자 어떻게 보면은. 무르골이 나가서.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니코한테 한 번 걸려도. 네. 엄청 아파요. 그렇죠. 네. 니코한테 한 번 속박 걸려도. 이게 이즈리얼. 니코가 둘이 동시에 한 명을 때리고. 짠. 댕겨오는데. 손빵까지. 자 이랩 찍었어요. 이러면 어퍼컷. 자 그한테 잡아라. 왜 어퍼컷 안 쓰죠? 어. 아 블리츠크래크가 이랩을. 아니 찍고. 바로 어퍼컷을 때렸으면 잡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스킬을 아마 못 찍었나요? 늦어서. 손가락이 늦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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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블리츠크랭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자 이거. 귀한 자료거든요 이거. 강 나오나요? 3분. 3분. 이게 아이템을 사면은 다시 하기가 안 된다는. 어.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땡기나요? 아 여기까지. 어 유성 그래도 세요. 연결. 자 땡겨. 아 이거. 서론을 좀 못 믿었어요. 아 그러나. 야 그러나. 야 그러나 전멸로. 네. 만약에 저게 유성이 아니라 콩콩이었다라면. 네. 네. 유성 센데요? 네 유성. 좋습니다. 둘 다 마라 없는 상황에서 방금 한 방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자 우르곧 다시 왔고요. 자 근데 우르곧이 안 움직이는데 저게 한 번 튕기면. 네. 오 이거 피하고. 계속 튕기는. 그런 버그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스코드를 설치해 놓으면. 디스코드가 켜져 있으면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로도. 네. 디스코드랑 충돌이 나는. 네네. 그런 게 좀 있다고 해요. 걸렸어요. 자 이거 죽었죠. 마무리. 자 이거는 너무 모르가나가. 니코드 유성이거든요. 자 이거 졸음. 와 정화로 풀고 타워 한 대 맞고. 와 정화 타이밍 예술이었어요. 네. 아 이거 브론즈라고 볼 수 없는 피지컬. 네 정화도 좋았고. 타워에 맞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5레벨 1레벨이에요. 자 3대 4대 마무리. 죽었어요. 자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 번 게임을 떠나는 우르곶. 아이고. 집에 안 가고. 네. 잘하고 있던. 달림은.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 탑은 탑대로 망했고요. 미드도 솔로킬이 나왔습니다. 야 어. 워낙에 어렵거든요. 네. 자 이거 칵 나오나요 칵 나오나요. 자 어퍼컷. 톡박은 피했고요. 모르가나가 빠져요. 모르가나도 평타 때릴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별리치 채팅치는 중. 자 상대방 코드 유성이기 때문에. 한방 한방 아픕니다. 오우. 자 발림은 선수는. 증폭의 고서에. 신발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눈메아리를. 네. 네. 눈메아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데미지가 약하다고 봐야겠죠. 아 이러면. 사일러스의 턴. 서로 교환. 조이의 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즈리얼. 아. 거기가 아니었네요. 아니. 뭐였죠. 뭔가 번쩍 했는데. 네. 눈메. 붙으면. 네. 아직까지는 약해요. 자. 여기서 2대2. 아. 사일러스. 조이의 공 뺏으면 저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조이가. 레드 묻었거든요. 람마스 그대로 마무리. 조이의 공 뺏어서. 네. 기분만 내다가. 그렇죠. 저게 잭스국이었다면. 강타 두. 강타 지금 써서. 서로 하나씩. 오. 오오. 잭스. 잭스가 좀 할 줄 아는데요. 반격을 돌리다가. 타이밍 맞춰서. 점멸 Q. 그리고 그대로 기절 마무리까지. 아. 사일러스가. 네. 완전히 방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잭스가 여기서 더블킬을 가져갑니다. 모르가나. 블랙쉴드 블랙쉴드 끝나는 타이밍에 아! 못 맞췄어요 아 근데 유성 데미지가 아파요 네 스킬의 히트는 이거 지금 이즈리얼 비전 이동으로 와서 아 그쵸 이거 비전 이동으로 와서 아 여기까지 회복 뺐습니다 회복이 빠졌어요 자 모르가나 마라 없고요 언제나 후회하죠 앞비전을 네 자 이거 각 아이고 가짜였어요 그런데 점화 아 속박 맞아 또 잭씨가 마무리 그림 같은 연계 자 다리우스가 혼자서 크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블루팀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우스가 첫번째 타워도 가져가고 13분 전에 포탑 홀드 다 챙기긴 했는데 자 나머지 라인은 블루팀이 모두 힘내주고 있어요 자 다시한번 땡기고요 속박 연계 점화 넣고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됐어요 어 모르가나 블리츠 어 사실 이전 타이밍에 이즈리얼을 잡을 때 점화를 썼기 때문에 점화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는 투거봐요 그렇죠 회복이 없습니다 앞만 봐요 뒤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람머스가 별다른 활약이 없고 오히려 갱으로 왔다가 네 갱승이 됐는데 네 안 들고 왔어요 네 바깥쪽으로 빠지는 볼이었네요 네 자 이거 다리우스 위치와 쓰면서 잘 크던 잭스 한번 잡아내야겠죠 땡기고 와드 있나요? 잭스 와드가 없어요 나무리가 됩니다 다리우스 딜기에서 한 되는 다리우스에요 네 잘하는 다리우스죠 네 잘하는 다리우스에요 자 바텀은 바텀 나름대로 힘써주고 있습니다만 합쪽에서 쭉쭉쭉 밀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던 잭스가 희망이었는데 잭스가 다리우스 한번 끊기면서 이러면은 다리우스를 말릴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일단 땡겼어요 그리고 아 오 전멸 군복기 자 승금없는 군복기 연계 그리고 점화 넣었구요 여기까지 서로 소환사와 주문 교환만 합니다 네 뭔가가 치열했어요 람머스였다면 어땠을까 진짜 굉장히 치열한 한방이었습니다 플래치크랭크 자 맞았고 하지만 이거 람머스 이거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입니다 전멸 오 람머스를 당겼고 에어먼 하지만 여기까지 네 람머스 너무 단단하죠 자 이러면 다시 레드팀이 분위기를 잡습니다 탑은 탑대로 바텀은 바텀 대로 자 일단은 저 다리우스를 어떻게든 한번 말려야 되는데 5대4를 이기려면 네 일단은 블리치크랭크의 그랩의 적중률은 꽤나 높습니다 그렇죠 네 유성불크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아파요 한 대 더 맞아서 죽어요 자 포탑골드 챙겨갑니다 모르가나는 탑쪽으로 지금은 그래도 다리우스가 모르가나 블리치크랭크한테 연계로 CC기 queda 걸리면 desarroll 못버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는데 람머스는 유성이에요 오오오 오오오 3유성 4유성 그러면은 람머스 가면 리안들이 람머스 이정도 가려나요 wel 모르겠습니다 유성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 그래도 조이는 미드쪽에서 계속해서 다르지고 있어요 한번 반격 돌리고 여기까지 어 이걸 들어와요? 왜냐면 뒤쪽에 다리우스가 있으니까 졸은 정화 없긴 한데 아 이거 데미지로 와 이거 다리우스 재미지마 3위 1차 나온 다리우스라서 안돼요 안돼요 어 큐 거리를 너무 잘 되는데 잘하는 다리우스에요 숙련도가 그렇죠 철거를 들어서 타워미는 것도 빠릅니다 이거 본인 전멸이거든요 본인 전멸이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써렌인가요? 아닌데 주운 전멸이 아니라 본인 전멸을 쓰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미드 강타 이거 라이너 대 정글러인데 모르가나는 AD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다리우스가 와서 마무리합니다 펑 아 사일러스가 쿨쿨 방울 걸려서 아 그렇군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강타 조이를 하는 거는 빠르게 룸메아리를 갖고 와서 네 가성비를 띄우려는데 룸메아리를 안 가요 룸메아리를 먼저 가야지 저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갈 거면 다른 거 들고 룸덴 나오잖아요 신발 같죠 신발도 가고 지금 자 이거 차고 있습니다 가나요 빠 몸쪽 꽉 찬 직구로 킬을 만들어낸 조이였고요 바텀 쪽에서도 이즈리얼 잡아내는 잭슨 킬 스포어는 7대8 헤이 어쩌겠어 조이의 공 계속 뺏아주니까 고맙긴 한데 네 오 잘 맞춰요 아 룸메아리가 있었다면 네 저거보다 데미지가 30%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면 안 나오나요? 힐도 하나 했겠다 네 안 나오네요 자 바텀 쪽에서는 포탑방패 수말되기 전에 그래도 포탑방패 하나는 챙겨갑니다 자 잭스가 그래도 잘 크고 있고 사실 이제 레드팀도 다리우스 제외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맞습니다 할만합니다 다리우스를 제외하면 진짜 별 해볼만 하거든요 수적으로 좀 불리하긴 한데 이걸 결국 모르가나 블리츠 크랭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네 둘이서 뭔가 하나를 땡겨서 하는데 자르고 4대4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운 좋아서 다리우스를 많이 자르고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바라메 드래곤 챙겨가는 레드패 다리우스를 자르고 시작을 해야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어쨌든 헤르메스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달림은 선수가 수면 쿨쿨 방울만 맞춰주면 연계 가능하거든요 네 블리츠의 그랩이나 자 자 아시면 여기까지 펑 아 자 이거 걸리면 위험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니코 땡기는 니코 아 초시개로 한번 버티고요 아 이거 초시개로 버텼는데 그래도 조이 어 사일러스 그래도 이건 여기까지 더블킬 아 결과적으로는 2대1에 교환이 됐습니다 모르가나는 게임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아 모르가나가 있었다면 네 모르가나가 미드에 있었다면 얘기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 우르봇을 왜 나갔을까요 자 정복자 터트리면서 정글 싸움은 잭스가 큐 마무리 자 잭스도 이게 이게 안 막으면 네 아 빠지네요 자 다리우스가 잭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빠져야되고 잭스도 지금 3의 1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리우스와 1대1로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갔고요 자 어떻게든 뭉쳐야되고 블루팀은 어떻게든 뭉쳐야지 되고 아 모르가나 전멸 와 이즈리얼 자 이거 잡혔어요 1대1 교환 아 여기서 아 달림은 여기서 크게 한 일을 가져갑니다 달림은 와 맞점하네요 좋아요 네 여기서 크게 한 일 네 꼭 룸메아리까지 나왔겠다 기분 좋죠 자 회복이 있어요 사일러스님 미드쪽 이거 포지션 너무 안좋지 않나요? 사일러스가 같이 조일 수 있는 자 이거 추운 회복 어 이거 아닌데요 이것 좀 아닌거 같은데요 아 전멸시쿨 아 이런거를 보면은 네 확실히 더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 조이가 기본적으로 조이 숙련도가 좀 있는 있긴 한데 방금 전에 무빙 같은 경우는 챔피언의 숙련도와는 상관없이 약간 좀 리그오브레전드의 숙련도 리그오브레전드의 숙련도 아쉬우니 조이는 숙련도가 나쁘지 않은데 리그오브레전드의 숙련도가 나빠서 모르가나까지 마무리 자 이거는 자 지금 따로따로 놀면 안되지 않나요? 지금 어 다른 멀티유니버스에서 다른게임들 오 이거 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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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그냥 붙여서 하면은 다리우스 빼고는 할만한데 오히려 다 따로따로 노는게 블루팀이고 블루팀의 현장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지금 와해돼서 그냥 라인전 들겜하고 있어요 이게 우르곶이 나갔기 때문에 4명이서 서렌을 누를 누를 수 있는데 싸워서 그런지 한 명이 반대하는 것 같죠? 람머스 아이템도 완성된거 보고싶었는데 아 람머스가 지금 네 역시 유성 람머스기 때문에 딜람머스 총검을 가는거겠죠? 와 벨트 갈 수도 있어요 아 브루다 벨트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안써 봐서 모르겠는데요 스킬 쓰면 취소됐나요? 브루기가 어퀴 스킬 쓰면 안써 봐서 모르겠는데요 자 모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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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에 있거든요 그리고 잭스가 싸일러스 잡아냅니다 아니 뭉치면 되게 세요 블리츠 크랭크도 있고 이거 조이 자 이제 지금 없잖아요 이러면은 숫자적으로도 안 빌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못 맞췄어요 바로 앞에 그래도 속박 모르가나 다시 한번 킬을 가져갑니다 자 킬 스코어가 12대 13 딱 우르고 넘는 차이만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블루 모르가나가 나쁘지 않아가지고요 네 모르가나의 속박 스킬이라든지 공 쓰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게 나쁘지 않아서 한타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모르가나의 럭키 큐나 럭키 수면방울이나 럭키 그랩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합류 딱 자르고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람머스도 지금 합류하지 않고 정글만 도는 거로 봐서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가 지금 람머스의 템트리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거든요 네 할만한 상황이고 지금 딱 다리우스만 잡으면 저쪽도 되게 오합지졸이에요 자 람머스는 데즈의 드래곤 속박 좋습니다 어 군복이 나오면서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쫓아가면 안 되죠 다리우스 와요 다리우스 왔습니다 빱 아 너무 욕심냈어요 저 절반 이상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욕심냈고 네 자 1대1 니코의 속박 맞았지만 데미지로 이거 맞고 그냥 큐 돌아오죠 전멸 속박 살아갈 수 있나요? 억제기는 이거 그리고 지금 블루팀 게임 안 하죠 아 저거 못 잡아요 네 지금 블리츠는 게임 안합니다 자 수면 오 정화 정화를 잘 써요 네 전멸 전멸은 전멸은 잘 쓰네요 네 갑자기 자 란머스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이 나올지 저 아이템이 뭘로 변하나요? 기다리는 거 같죠? 글쎄요 아 우르곳이 한 명 없었던 거 치고는 네 우르곳이 지금 8000골드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우스가 만골드 우르곳이 2000골드 들고 있으니까 딱 8000골드 차이면 골드 격차거든요 글로벌 골드 격차 반반만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뭉치면 저는 아 란머스 아이템 아 이게 구르면서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구르면서 물 뿌리면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르기가 구르기가 자 빠집니다 잭슨은 이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리포 너무 들어왔구요 자 모르가나 성공 쓰면서 버텨보는데 자 속박 여기까지 너무 욕심내면 안돼요 그렇죠 잭슨 큐 돌아오나요 오 잘 빠졌어요 잭슨 오 저걸 빠져요 그리고 어 재호코 안되죠 살았어요 어쨌든 조이 살았어요 네 아 블리츠가 또 안하나요 블리츠가 또 안합니다 둘의 블리츠 자 땡기긴 했는데 일단은 아 cc기 장난아니에요 둘다 잡아냈습니다 이쪽은 어우 너무 약해요 자 미드와 탑쪽에 억제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한번 버텨냈어요 DLP는 아마 조이를 상대할때 쓴거 같죠 아 아쉽네요 뭔가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를 저희가 또 실학년 안에서 몇번 확인을 했잖아요 네 우리팀이 싸웠어도 상대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명이 나갔지만 5대4로 계속해서 잘하면 저 람머스 때문에 레드팀이 지금 붕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람머스가 이렇게 많이 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템간에 람머스가 있으면 이거 최선을 다하면 저쪽이 팀웍이 붕괴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포기하지 않고 해야되는데 자 앞비전 자 그런데 졸음 이거 돌아오기 전에 아 평타로 깨어버렸네요 그대로 마무리 아 서순 네 너무 깜짝놀랬어요 조이가 방역만 좀 빨리했다면 어땠을까 자 미드쪽 억제기는 나왔는데 탑쪽의 억제기가 파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쭉쭉 들어갑니다 자 자 무르가나 아 아쉽습니다 이거 포기할만한 게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쉽게 포기했고 거기다가 무르가나 블리치라는 약간 특이한 네 질픽을 질캠픽을 했기 때문에 포기도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LCK에서나 볼법한 조합이 나왔는데 결국 그 조합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우르곳이 나가면서 게임이 좀 일찍 승패가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번째 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딜량 한번 보도록 하죠 영 조이가 딜 1등이라고요? 오 조이 딜 잘했어요 할만큼 했죠 이러면 네 잘하진 않았지만 네 조이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실버 정도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네 강타 조이를 갔으면 룸메아레를 빨리 가야돼요 아 그런 선택은 좀 아쉬웠다 마간신까지 다 가고 이제 룸메아를 가면 그냥 점 하나 텔 들고 루덴 가는 시간이거든요 네 루덴 나오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오늘의 두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랑리어 라이언 함께하고 계십니다 됨